자 이번 시간은 여기 있는 우리 귀여운 토끼를 짜잔 아쉽지만 분양을 해달라는 우리 구독자분의 연락을 한 번 받았습니다. 이 친구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된 친구고 새끼 때부터 길었는데 이제 사정이 생겨서 사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좋은 주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무료로 좋은 주인을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조건이 있습니다.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집에서 이 친구를 허락을 하고 축복하에 입양을 할 수 있는 분. 두 번째 사육용품이 갖춰진 분. 세 번째 이 친구를 사육할 수 있는 방법 환경 등을 갖춰줄 수 있는 분. 그리고 네 번째로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고 데려가실 수 있는 분 한에서 이제 무료로 이렇게 나눠드릴 거고요. 지금 색깔이 너무 예쁘고 너무 건강해요. 그리고 사람을 잘 따르고요. 이거 보세요 너무 착한데 제가 지금 우리 쿠키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까지 보살피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주인분을 찾아주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. 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셔야 되고요. 전화나 문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. 여기로 바로 여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 귀여운 토끼 친구를 입양해 가고 싶으신 분은 여기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미안해요. 아이고 그래도 뭐 아픈데 없고 하니까 네 좋은 주인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 아이고 너무 귀엽네요. 애교가 좀 있는 것 같고 사람 순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. 자 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장난식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절대 절대 안 됩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. 안녕 야 너는 이름 뭐로 할 거니? 우유? 우유니?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미안해. 쿠키야. 쿠키야. 여기 새 친구랑 한번 만나볼래? 아이고 오 어 무서워? 아이고 아이고 어 싫은가 보구나 알았어 친구 잠깐이라도 친구 만들어줄려 있는데 쿠키가 싫어하네 아이고 이뻐라 어 진짜 손도 안 멀고 진짜 귀엽다 우리 크림이가 딱 이 친구랑 똑같이 생겼었는데 그래서 쿠키앤 크림인데 쿠키가 되게 건강했고 크림이가 몸이 아팠어요 크림이랑 똑같이 생겼네 크 오 오 오 오